펑션 버튼을 사용하면 화면을 보는 상태에서 색상 모드를 바꾼다거나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픽처 스타일 화이트 밸런스 AF 모드 직거점 직광 감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펑션 기능은 PSAM 모드에서는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테마 모드라든지 동영상 자영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. 펑션 기능은 PSAM 모드에서 사용됩니다. 펑션 기능은 PSAM 모드에서 사용됩니다. 펑션 기능은 PSAM 모드에서 사용됩니다.